2022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와 함께하는 제1회 신바람 낙동가요제가 여러분을 모십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제1회 신바람 낙동가요제가 오는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경북 영주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주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MC 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노래를 사랑하는 아마추어의 뜨거운 경연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 진성을 비롯해 하동진 강민주 최시라 최영철 강철 그리고 트롯걸그룹 레이디티가 멋진 축하공연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낙동강에 강바람을 타고 전해질 멋진 축제의 현장 제1회 신바람 낙동가요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영주시 한국예총 영주지회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경상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영주지회 실버아이티비가 함께합니다.